안녕하세요! 너무 좋아요 화이트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도망가기 너무 좋아요 물에 한 번 먹어볼까요?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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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초콜릿 비주얼 초콜릿 초콜릿 끝! 치즈소스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이런식으로 먹어야지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이 마늘은 다 먹으면 매콤하고 맛있어요 또 뭔가 더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맛 이 마늘은 아주 매콤하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